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타로카드 공부를 같이 하게 될 진진타로라고 합니다. 진진이라고도 불리고요. 저는 현재 유튜브 진진타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로카드를 지금도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봐주고 있는 타로마스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타로카드 수업을 하게 되어가지고 반갑고 한편으로는 되게 긴장이 됩니다. 원래 잘 긴장하는 성격이 아닌데 인강은 이렇게 얼굴 공개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타로카드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강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꼭 시청해 주시고 이 영상이 끝나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우선 타로카드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이저 카드랑 그리고 마이너 카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는 총 22장, 22장 그리고 마이너 카드는 56장 그래서 총 타로카드는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타로를 공부하시면서 카드, 이론, 키워드 그런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 또한 처음 공부를 했을 때는 이론과 키워드 위주로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론과 키워드는 시중에 책도 많고 교재도 많은데 이론 키워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실전에 나갔을 때 이론하고 키워드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진진타로는 약간 이론 키워드, 물론 이론도 수업을 하지만 완전 철저히 실전형으로 저는 터득을 하였고 그리고 실전으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로카드를 배우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어야 되고 그리고 잘해야 되는데 이론 키워드 적으로는 리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딩, 그리고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무슨 이론, 행복, 번영, 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행복, 번영, 부 이것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강의의 장점은 아무래도 실전에 익숙한 동네 친구나, 동네 형이나, 동네 언니나, 동네 누나 때로는 친구, 때로는 선생님 같은 그런 편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리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에 앞서서 저의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원래는 타로카드를 본업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원래는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약 7년 전에 우연히 타로카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를 왜 사람들 좋아할까?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대중화되지가 않았어요, 타로카드가. 그런데 제가 그때는 공부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고 멘탈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7년 전에 제가 우연히 접한 타로카드를 통해서 재밌더라고요. 이론 키워드 중심으로 저도 책을 사서 공부를 했는데 전혀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봐줬는데 틀렸다는 말도 듣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말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존 이론 말고 제가 사람을 봐주면서 저는 거의 타로를 배우자마자 사람들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돈을 받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친구부터 시작해서 지인들 그리고 인터넷 오픈책 같은 게 있거든요. 카카오 오픈책 같은 데서 정말 많이 사람들의 상담을 제가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게 타로카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론대로 하는 것보다 키워드대로 하는 것보다 그걸 중심으로 실전으로 제가 이제 따로 노트를 적어가지고 노트를 적고 그 이론과 임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실전으로 나름 되게 쌓았던 것 같아요. 그 자료를 그 자료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보고 계시는 자료가 제가 7년 전부터 직접 적어가면서 왜냐하면 그때 할 줄 아는 게 열심히 제가 열심히 밥 먹고 하는 게 공부였기 때문에 약간 연구를 나름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용히 비밀리에 많은 사람들을 몇 천명씩 봐주다가 제가 이제 2019년도부터 홍대 연남동에서 실전으로 봐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진진타로라고 아마 이 영상이 이제 보급될 때쯤 되면 구독자가 3만명이 될 것 같습니다. 3만명 그래서 제 채널 홍보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진타로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동안 약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1만명 정도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한 경험과 스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강으로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이 인강이 끝날 때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그 누굴 만나든 부담 없이 재미있게 리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진타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유명한 타로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나름 알려진 조금 알려진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고유하고 조용하게 리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다가 아이씨 욕도 하고 그때 천박하게 욕하는 게 아니라 좀 재밌고 유쾌하고 정말로 좀 다른 타로 마스터 분들이랑은 다르게 리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풀고 기분 좋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는데 중심이 된 그런 상담가입니다. 어쨌든 저의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타로 카드를 배워야 하냐 왜 배워야 하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제가 따로 마련한 이유가 저의 소개도 하고 그리고 왜 이걸로 배워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따로 찍은 거거든요. 타로 카드는요. 심리상담의 도구예요. 그 보통 사주 그리고 명리학 그러니까 자미두수 예를 들어서 신점 우리가 그것을 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신점은 진짜 점이고 타로도 원래는 기원은 점이라고 그래요. 점술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점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미신, 점 이런 게 아니라 심리상담의 도구예요. 이거는 그래서 타로 카드를 배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입을 열게 하고 굉장히 유용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상담가의 길을 가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공무원이나 공직자나 아니면 딱딱한 조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하더라도 타로 카드를 배우게 되시면 직장 동료나 상사들에게 뭔가 좀 친분 같은 거 있잖아요. 친분을 쌓을 수가 있고 재미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부담이 없어요. 타로 카드는 무슨 신점이나 이런 무당집 가면 구타로 하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 몇백만 원 가져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 그러면 부담감이 없다고요. 타로 마스터도 부담이 없고 보는 사람도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좀 친밀해지고 재미있어요. 약간 마술 같은 걸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신감 원래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좀 있는 성격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타로 카드를 좀 많은 분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봤고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소개를 해줘 봤는데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쭈빗쭈빗거리던 친구들도 이 자신감이 상승...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타로 카드를 타로를 안 보고 누구 고민을 들어주거나 상담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뭐 이래요. 아니 진짜로. 말로는 이렇게 안 하지만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타로 카드가 있으면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내가 뭐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에 경청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타로 카드는요. 경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거 봐봐요. 뭘로 이어지냐면 대인관계 상승이랑 화법이 좋아진다. 화법이 왜냐하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다양한 인맥이 생깁니다. 에이 진진이 무슨 소리예요. 돈 많고 뭐 내가 잘생기고 이뻐야지 인간 상승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대인관계 상승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짜 그래서 다양한 인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법이 좋아져요. 화법이.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첫 인강 얼굴 공개하고 하다 보니까 긴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좀 긴장을 진짜 안 하는 성격인데 저 같은 경우도 말을 잘 하진 않았어요. 원래는. 버벅거렸다고. 제가 20대 때 대략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근데 20대 때 말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 자연스럽게 못했던 것 같아요. 버벅거렸다고 군인 경찰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뻑뻑거리고 막 로봇을 걸을 때도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타로카드를 통해서 이게 살더라고. 그래서 누구를 상대하든 뭐 제가 못해서 막 사기꾼처럼 날티나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 이게 이 타로카드가 또 중요한 게 똑똑해져요. 지식이 올라가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내가 수준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인정을 받게 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타로카드가 처음에 제가 타로카드를 우연히 하게 됐지만 정말 별로 싫어했거든요. 솔직히. 싫어했었어. 싫어했는데 왜 했냐. 사실 재밌었는데 아 뭔가 제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이걸 안 해야 되는 사람인데 타로카드를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창피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우 지금은 너무 자신 당당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인생 살면서 제일 잘한 거 하나 골라라. 그러면 타로카드를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원래 애초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상담 쪽으로 자질이 있던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전공은 저는 원래 법이랑 행정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쪽으로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래도 저는 이 타로카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 지인 중에 특히 남자분들 보시는 남자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타로카드는 여자분들이 많은데 저 진진 타로는 남자 수강생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약간 거침없는 스타일이고 좀 약간 동네 형 같은 느낌이 있고 동네 친구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남자 수강생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이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카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힐링시켜줄 수 있어요. 힐링시켜주고 그러니까 공감대가 생기는 거야. 사람은 공감대가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고 좋은 차 차 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진짜로 물론 부스터는 되겠지만 이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분명히 올라가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고 이런 얼마나 좋아. 연애 연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연애 잘 안 되실 텐데 대부분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연애 잘 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타로를 통해서 그리고 대중의 대중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대중 사람들 여러분들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원래는요 제가 7년 전에 타로카드 배웠을 때는 대부분 그랬어요. 점 점친다 점쟁이 같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생각 안 하신다고 저도 알고 있지만 요즘은요 대중 사람들의 그 인식이 요즘은 그 시대별로 있잖아요. 집단주의 시대에서 코로나 여파도 있고 개인주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개인주의 개인주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어요. 우리가 시대별로요 인류 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세계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시대에 따라서 유행과 가치와 문화가 바뀌거든요. 저는 이거는 인식이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요즘 TV 프로그램 봐도 타로마스터도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개인주의 시대가 되면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솔직히 편한 것도 있지만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정신적인 어떤 고통과 고충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때고 정신적인 그런 게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 그럼 뭘 찾냐면 심리상담 사주 신점 타로를 찾는 거예요. 근데 타로는 사람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니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타로카드 많이 봐요. 근데 이 타로는 연령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방울 흔들으라고 막 그런 것도 안 하고 구탈하고도 안 하고 부적해라 이런 것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재밌어. 그리고 정확해. 제법 진짜 정확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로를 배우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인기도 올라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너무 좋은 심리상담의 도구에 저는 이거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학문. 카드 이 학문은 사주팔자 명리학도 저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명리학이랑 타로를 저는 좋아하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맹신까지는 아니지만 명리학과 타로카드 두 가지는 인정을 해요. 저는 그 흐름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건 학문이에요. 점이 아니야. 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점은 점이겠지만 저는 그래서 신점보다는 저는 타로카드랑 사주팔자 명리학은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문을 카드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카드에다가 그림에다가 그게 타로카드라고요. 그리고요. 이 타로카드 78장에는요. 사람의 인생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별표 칠게요. 여러분 제가 전자칠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더라도 곧 자연스러워질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정신적 힐링 용기를 줄 수 있다.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시 생각해요.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서 나만의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이 힘을 내잖아요. 내가 안 힘들어져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한테 정신적 힐링 용기 줍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사상에 꼬인 거야. 근데 내가 저도 누구나 고충이 있고 누구나 다 힘들었고 저도 한때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배움으로써 세상은요. 나보다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근데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되게 다른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부심이 생긴 거야. 힘든 나는 그걸로 인해서 힐링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도와준다는 게 뭐 돈 주고 이러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진짜 여러분 대단한 거거든요. 대부분 타로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연애 뭐 특히 이제 인간관계도 포함이죠. 금전도 당연히 근데 주로 연애 쪽으로 볼게요. 힘든 사람 타로 카드가 또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연애 안 하는 사람 손들어버려 아니 아니 연애 안 할 수도 있어 이성관계 아니 물론 그 성소수자분들도 계시고 5천만 명 중에 연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다 이성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쵸?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잖아. 인구가 줄잖아. 근데 그게 안타깝죠.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초딩 초등학생 유치원생 유딩 초딩 애들도 요즘 중학교만 가도 연애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는 계속 찾게 돼 있어. 예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연애 있잖아요. 아무튼 되게 힘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내가 이 타로를 통해서 힐링 위로 해줄게 이거 말고 저의 진진 타로만의 특색은 뭐냐면 그 사람 바꿔주는 데 있어. 바꿔주는 게 일로 와 안 하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자아랑 어떤 정체성을 바꿔주는 힐링을 해주잖아요. 좋게 진짜 변해요. 사람들 연애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나쁜 사람 만나서 쓰레기 같은 놈들 만나가지고 가스 라이팅 당하고 이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타로 카드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타로 카드 없이 내가 내 생각을 말하잖아요. 음 맞아 이러고 그냥 다음날 리셋해요. 근데 타로 카드가 있으면 나름 나를 믿는 것보다는 타로 카드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타로 카드를 믿는데 그걸 봐주는 마스터가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신적 힐링 용기 이거 정말 제가 타로 카드를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껴요. 정말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거 경제적 수익인 타로 카드가요 돈 벌기가 되게 은근히 쉬워요.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그렇다고 여러분 큰 돈 벌려고 막 하면 안 돼요. 근데 큰 돈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타로를 배워서 저 진진이한테 배워서 잘 보게 되었어. 친구들부터 봐줄 거야. 친구들부터 우선 친구들 친구들 가족 그러면 걔들이 이분들이 바로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커피티콘 같은 거 있죠. 기프티콘 이런 게 들어와요. 이런 게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스타벅스를 제가 한때 고시공부했을 때 제가 타로 카드를 취미로 짭짤이 봤잖아요. 스타벅스를 제 돈 주고 간 적이 없어요. 기프티콘 보여주면 되니까 스타벅스 직원이 내가 딱 보여주잖아요. 내가 가잖아요. 그럼 바로 바코드부터 들어요. 바코드부터 또 왔네. 이거 약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그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창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아니면 연예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경제적인 경제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트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죠. 지금 제가 오리엔테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2분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더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재밌게 지금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흥미 흥미 재미라기보다는 흥미를 느끼셔야 돼요. 이럴 때 이 카드가 저는 솔직히 처음에 7년 전에는 아 이게 뭐 이거 뭐 이거 보겠어? 막 이랬단 말이야. 개가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좀 거부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 친구들도 처음에 제가 이제 타로 한다는 말을 안 했었고 어쩌다가 친한 친구들한테 말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도 아우 난 그런 거 왜 보는지 모르겠다. 아 그런 거 왜 보냐 이러다가 지금은 연락 와요. 하나 뽑아보라고 한 장만 타로 튼가 타로 크든가 하나 뽑아보라고 막 그래요. 막 그런 것처럼 애들도 이제는 관심이 생기고 있고 그만큼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진진타로 진진타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상도 올리지만 제가 되게 자주 라이브 방송을 해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는 공개적으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으신 마스터 분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장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전형이다. 실전형으로 터득한 노하우가 여러분들을 기존에 타로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완전히 바꿔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로를 배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뭐가 좋은지 왜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으로는 우선은 제 강의는 이론 메이저 카드 마이너 카드 이론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배열법 배열법을 통해서 실전 스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초급 초급 기본 이론이고요. 초급 기본 이론 강의는 15개에서 16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만 봐도요. 충분히 말은 나올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플러스 저희 에어 클래스 여기 사이트 강의 고급 강의를 또 개설할 예정입니다. 고급 강의 고급 강의는 강의 개수는 많지 않지만 여기는 완전히 실전으로 실전 사람 상대하는 유형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유형이나 타로 볼 때 당황스러울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저의 제가 7년 동안 사람을 많이 거의 만명을 봐주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명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토대로 쌓인 저의 어떤 임상 경험 그것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강의를 타로카드의 기본과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고급을 보셔도 되겠으나 아무래도 초급 기본 이론을 터득하시고 마스터하시고 고급으로 넘어오셔서 완벽하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강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쉽고 재밌고 정말로 간편하게 복잡하지 않게 강의를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로 졸거나 졸아도 돼요. 졸아도 잘 들릴 겁니다. 졸아도 잘 들릴 거고 그리고 그냥 딴짓만 안 하신다면 마스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강의 다음 강의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